엄청 크다 좀 무서운데?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오늘은 시골삼시새끼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3번 밥 해먹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호수도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우선 밥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해먹으면 잘 해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우선 어제 먹고 남은 국은 있고 그리고 남은 밥도 있고 동남아에서 먹는 법 오늘 아침은 야채 볶음밥 야채 계란 볶음밥 근데 야채가 당근과 감자밖에 없어 그러면 어디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탈리아산 계란 이제 돼지고기 야채 계란 계란 이따 야채 계란 볶음밥 재료 준비 끝 야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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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재료 준비 끝 마늘과 양수다. 감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반은 완성. 네 저희 아침입니다. 야채볶음밥과 어제 먹다 남은 쌈장찌개. 쌈장 미역찌개. 소금 진짜 많이 넣고 우리 들고 온 것까지 넣었는데 이 정도야. 짜지도 않고 짜진데? 자기야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오늘은요. 저희는 솔타콜리나라는 마을에 온 지 이틀이 됐고요. 지금 10시 18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백백 메고 호수로 갑니다. 여기 근처에 이서라는 엄청 예쁜 호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버스 찾아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오전 8시 오후 1시 5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1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이탈리아 시골 여행해보자. 가보자. 이탈리아 여행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 엊그저께 여기서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지나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럽다. 멋있네. 아 근데 나중에 이 길을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약간 이 마을이 언덕에 있는 거 같아. 이야 저 호수 바로 보이고. 아니 바로 앞인데 어떻게 1시간 걸어가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이킹으로 유명한 곳인가봐요. 아까 그 지도에 봤는데 7개 정도 그런 유명한 하이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길이가 다 다르고 뭐 4km 부터 9km 가지 다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약간 호수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이킹 많이 한다고 했잖아. 맞아.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바이킹인가? 아 아직 아직. 네. 걸은 지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되었는데요. 다른 도시로 왔습니다. 조르지노. 마을. 다른 마을. 맞아. 나 서울떡 콜리나에서 나갔다고 하네 이런 집에 살면 어떤 느낌일까? 느낌 썩 굿 하겠지? 그렇겠죠? 오 진짜 크다 집이 말도 안 되게 커 나눠져 있는 것 같기도 해 저 위에 있는 집은 조금 더 좋아보이네 신식으로 만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게 U자 협곡이래 U자 협곡이 생긴 이유가 땅이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나고 버려지잖아 맞아 그래서 저렇게 된 거래 신기하네 수천 년 지나면 반대편으로 해서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 풍경이 오지고 지르고 렛잇고 만져라 정겹게 맞이해주는 게 좋네 아 먼저 해주는 거 좀 예의가 아닐까 와 저기 보트 타는 사람도 있고 거기 보드 타는 사람도 있어 개인 보트구나 거기 밑에 밑에 패들 보트도 있고 아 패들 보트도 있고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의 휴양지네 맞아 이거 진짜 관광지는 아니야 맞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는 휴양지 응 돌로 만든 집이 엄청 많네 약간 좀 레모델링 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 자전거 타러 많이 온다 사람들이 어 자전거 탄 사람들 진짜 많다 쉽지 않게 왔지만 여기 풍경이 끝내줍니다 밑에도 호수다 와 물이 엄청 깨끗해 와 다 보이네 근데 깊다 완전 깊다 여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깊다 어때요 뷰가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발에라도 담글까 하고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한 잔 마시고 갈까? 커피? 커피? 네 커피 뭐 있는지 보고 1.2 1.4 1.5 아이스 커피는 안 보이는데 물어볼까?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네 아이스 커피 커피는 아이스 쉐키라토 아 쉐키라토 아 쉐키라토? 아니면 크레마 카페 아아 여기 에스프레소에다가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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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가지고 주는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쉐키라토 쉐키라토 오 와 나 이렇게 나온 줄 몰랐다 나 커피 위에 그거냐 오 엄청 차갑다 어우 베네치아에서 먹었잖아 어 오늘 슈거가 안 들어간 거네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음 약간 카라멜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 음 음 완전 달달해 아이스크림 같은 맛은 아니야 크림은 크림이야 아니야 근데 차가워서 아이스크림 같잖아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어 음 좀 맛있어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맛을 보고 아이스크림 여기가 응 호수잖아 응 근데 바다 냄새난다 맞아 여기가 사진 명단인가 저기 있네 거의 다 왔다 아 거기? 어 거긴가? 엄마 거긴 거 같아 아 여기는 오토바이 클럽이네 아 이건 진짜 오토바이 클럽이네 어 진짜 크다 할아버지들이다 어 진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어 이 마지막 때 마음에 드는데 그 바퀴가 세 개라서 안전하게 보이는데 여기도 약간 식당 맞아 아이스크림 카게 레스토랑이라고 했어 바 레스토랑 아 돌 안에다가 해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구나 아 아 여기가 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으 으 으 으 아 벌 담그고 와 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원해 앗 앗 시원해 엄청 아파 안 시원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저거 뭘까? 지도 봐봐. 뭘 하던 곳일까? 지도상에 아무것도 없다. 뭔가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럴 수도 있겠다. 앞에 사람들도 더 좋은 점수 하는 거 아니야? 동굴 쪽을 지나서 나오는 거지. 보니까 훨씬 시원하다. 왠지 내가 봤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를 아는 것 같아.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뭐야.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굴에 엄청 시원해. 오 뭐야. 여기서 뭔가 피신했던 그런 장소인가? 모르겠다. 근데 옛날에 샀던 것 같은데? 옛날에 샀던 장소인 것 같아. 엄청 크다. 좀 무서운데? 카메라로는 보이네. 약간 관산 그런 거였나? 여기가 진인가 보다. 여기 진이다. 여기 델 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리뷰가 제일 높았거든. 거기 거기 파파크도. 미쳤다. 여기 약간 히든 장소? 그렇네. 이런 느낌이네. 이탈리아 숨은 도시네. 근데 여기는 보트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여기서 물은 엄청 맑은데. 바로 녹, 그 바다, 미역, 바다포도 그런 게 보이고. 거기 사람 근데 수영하고 있네. 여기 완전히 시원하네. 여기에서 저기 뛰겠는데. 다이빙? 와우. 무섭다. 여기 어떻게 다이빙하는지? 구명조끼 없으면 우리는 힘들 것 같아. 수영도 가능은 한데. 난 안 돼, 안 돼. 푸릇푸릇하구만. 여기는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수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야,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위에 많이 앉아있거든. 저쪽으로 가서 한 번 누구도 점심을 찌끄려 보자고. 그래. 여긴 좀 낮네. 여긴 좀 낮아? 맞네, 여기 좀 낮네. 이런 절벽 바로 밑에. 와, 이걸 어떻게 깎았냐 이거를. 강아지도 수영하고 있네.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들어오는 줄 알겠어. 저희는 여기서 감자와 맥주를 짓거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맥. 미맥. 미지근한 맥주. 미맥이다, 진짜. 하나도 시원하지. 미감. 미지근한 감자. 아니, 따감인데. 따감이야? 따감이야. 아직은 따뜻해. 너무 귀엽잖아. 왠지 걷다가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음, 좋네. 아, 들어가고 싶다. 수건을 그냥 챙겨서 올 걸 그랬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여기 근데 들어가려면 그냥 신발이랑 들어가야 돼. 맞아. 삶은 감자가 삶은 고구마보다 칼로리가 더 낫대. 사람들이 데이트 한다고 고구마 위주로 먹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삶은 감자가 칼로리가 더 낫대. 더 낫대? 맛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프라이빗한 숨은 공간을 모아봤고요.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응. 진짜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진짜 좋은 곳인데 다만 아쉬운 게 오기가 힘들어. 저희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츠 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어야지. 그래. 아쉬운 게 오기인 거에요. 야와만 아마도. 와. 무서운 거에요. 멋있다. 야와만 reste. 야와만 아마도. 저희는 이제 3키로 오르막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참 지금 시간에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올라가는 게 보다 더위가 힘들어 맞아 처음 시작했던 솔토 콜리나 지역에 왔습니다 두 개의 마을을 지나서 다시 몰래 마을로 입성 저희는 프라이빗한 공간 수영장에서 올라와서 쉬었고요 이제는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재료 선질부터 우역 곡절 끝에 볶음밥, 야채볶음, 소고기, 요제 파스타까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맥주랑 맥주랑 밥 먹어야지 먹읍시다 맛있겠는데 확실히 간장이 들어가니까 맛있네 이탈리아 시골 삼시세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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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